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녹십자구요. 코드번호 006280 현재 시각 2020년 9월 2일 수요일 2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녹십자에 대해서는 이전에서도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시장의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함께 좀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십자가 지금의 현재 20만원대 30만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이 회사를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혈장치료제죠. 결국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혈장치료제라고 하는 하나의 치료제가 이 녹십자가 지금 임상 이상을 통해서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임상 이상을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미 FDA죠. 미 FDA에서 임상 혈장치료 임상을 긴급 승인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순위에 혈장치료 관련주가 검색될 정도로 지난 이제 8월 24일 월요일날 굉장히 또 시초가부터 강하게 갔었어요. 근데 오히려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오히려 뜨고 나서 밀리면서 그 재료를 보고 들어왔던 이런 내용들 있죠. 미국에서 코로나 혈장치료제 긴급 승인 이 이슈를 보고 들어왔던 개인들은 아마 이때 엄청나게 좀 물리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상승 이후에 상승하고 나서 종가가 밀렸죠. 종가 쭉 밀려가지고 플러스 2%로 끝났는데 이 시초가 갭 뜨고 밀린 이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뭐 딱히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악재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늘어났겠죠. 그동안에 이제 한 두 배 정도 넘게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유발되지 않고 있잖아요. 원래 주가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오일선이라고 하는 밑에서는 주가가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봐야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일선 위로 갈 때는 어떤 악재가 있어도 오일선만 지켜지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탈하면 매도고 재회복하면 다시 매수죠. 그래서 오일선이 단기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보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나침반 같은 거죠. 그럼 지금 이 종목이 오일선 밑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난 이틀 전에 한번 상승을 보였고 어제도 시초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승을 보였지만은 뭐 결국 오늘 또 밀리는 상황인데 이 모든 이런 상승과 하락이 최근 일주일 뭐 2주 정도는 계속 오일선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일선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딱히 악재가 있어서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수급의 논리에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상승을 했었고 거기에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뭐 악재 있나 싶기는 한데 뭐 돌아보면 뭐 별거 없고 자고 일어나면은 또 떨어지고 또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하락시에는 무조건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야 이 종목에게 당연히 좋은 거구요. 지금 조정이 계속해서 며칠째 진행되고는 있지만은 거래량 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부분 입니다. 거래는 어느정도 저는 바닥을 거의 찍은 것 같기는 한데요. 주가가 아직 바닥을 못 찍어서 계속해서 이제 가격적으로는 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는 이런 상황 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도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멈춰줘야 아 이 정도에서 이제 돌려가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우울선을 회복해 주면 아 여기가 그래도 단기 하반경직이 잡히면서 반등을 주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 보는데 그런 자리가 포착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만들어내는 혈장 치료제 뭐 임상 이상 지금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이제 와 가지고 또 혈장 치료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죠. 그리고 이 회사가 꼭 혈장 치료 물론 이 상승이 혈장 치료 때문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남겨드렸던 이런 게 꼭 혈장 치료만 있는 건 아니다. 하반기에 헌터라제 증후군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하반기에 이제 중국 심사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일본에서 심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허가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진 에프죠. 혈의병 치료제도 중국에 지금 심사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는데 뭐 당장에 뭐 그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되지도 않고 주가도 우울성 밑에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소 좀 조정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뭐 어디까지 내려온다 라고 보기가 그래요. 뭐 21선, 61선 이런 것들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오울선 위로 올라서야 이 하락이 멈추고 멈춰줘야 이 하락에 따른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저는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봐요. 문제는 이 깊이가 얼마만큼 파인 다음에 나올 거냐의 문제인 거지 분명히 반등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반등의 시점을 체크를 하려면은 무조건 오울선 위로 종가가 형성되는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 거기가 바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기술적으로는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도 딱히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거예요. 이때도 보시면은 오울선 밑에서 계속 떨어지죠. 이때는 무조건 힘들어요. 21선에서 지지가 될까? 61선에서 지지가 될까? 이때는 무조건 힘들고 오울선 위로 돌아서면은 그래도 하락에 대한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오울선 밑에죠. 무조건 힘들어요. 근데 돌리고 나면 반등이 나와요. 이 하락에 대한 반등. 무조건 오울선 밑에서는 힘들고요. 오울선 돌려놓고 나면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결국에 지금도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등은 추후에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재료적인 부분도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자체적으로 하반기에 지금 중국 심사 받는 부분들, 헌터 라제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린진 F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녹십자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라이브 무료 추천 종목이 보이시죠?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요.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 지난 8월 28일 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아침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되고요. 지난 밤에 있었던 미증시의 동향 이슈들까지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 시각 9시 한솔로지스틱스 현재가 239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460원 손절가 2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한 부분에 대한 목표가 도달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는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손절 댓글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